강 추위가 이어지던 지난주와 달리 이번 주는 예년보다 온화함이 감돌겠는데요.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밀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.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. 제주의 아침 기온 8도로 시작했고 낮 기온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. 오늘도 큰 추위 없겠습니다. 중국 상해 부근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 들면서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. 제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정도로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.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현재 기온 서부지역 10도, 남부와 동부지역 9도, 성판악 2도로 어제 아침보다 3, 4도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. 낮 최고 기온은 서부와 동부지역 15도, 남부지역 17도까지 오르겠고 성판악은 9도 안팎이 예상됩니다. 섬지역은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.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. 내일 오후부터 제주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. 또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비가 가끔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. 따뜻한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은 갈수록 올라서 금요일에는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. 기상정보였습니다. 기상정보였습니다. 기상정보였습니다.